거기에만 난리를 2개 짜리 정도 가도 될 것 같아요 2개요? 어 일단은 3개? 아 안돼 아직 아직 이게 단계적으로 카이나 서한 병마용 일단 두 개 저 이거 좋아해요 고nder주세요 좋아요 저 이 맵 좋아해요 아 저는 얘 싫어요 아아... 마리드 하고 싶어요 오케이 어 마리드 조금 더 많은데요? 미안하다고? 괜찮아 1등 하시면 돼요 강태 강태 오케 오케 많이 좋아졌어 오오 오 오? 어? 할 것 같아 나 좀 피드백이 빠르신 부분이에요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그 파란색 불 들어오면 제가 클릭하라고 했거든요 어 잘 해주고 계시네요 야! 마지막 파퀴 오 오! 오! 과감한 어? 바로 모았어 오! 오 야! 우와! 우와! 어때요? 굉장히 잘하셨고 뭐 드리프트를 구사하는 거 기술적으로 굉장히 잘하셨는데 혼자 랭크전을 하신다면 골드? 오와 충분히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짱이네요 이번에는 난이도 4개짜리 2배를 뛰어서 WKC 브라질저킷을 만약에 3분 안에 들어오시면 잘 하시는 거예요 3분 안에요? 아니 고양이? 이야 아니 이거 손 떼시고 OK 다 옥혀 오 오? 드리프트 본능이 있으시네 약간 드리프트 본능이 있으시네 그러니까 모든 구간 직선, 코너 이러면서 계속 드리프트를 구사하시는 거 보면 저 드리프트 좋아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솔직히 저보다 드리프트 횟수가 많아요 마지막 파퀴 이렇게 가면 3분 나올 수 있어요 3분 안쪽 2분? 2분은 힘들고 네 솔직히 2분은 좀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서 오 잘했다 오 3분 때 들어오시겠는데? 지금이다 와 와 이거 3분 때 들어왔어 와 진짜 아 진짜 잘했다 2분 50 와 솔직히 3분 때 안으로 들어올 줄 몰랐는데 들어왔을 줄 몰랐어요 긴장하셨나요? 아 제가요? 아 조금? 1대1로 하나요? 혹시? 1대1 왜 이렇게 좋아해? 지금 뒤로 30초 달린 다음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뒤로 30초요? 오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셔도 돼요 뭐 괜찮으시겠어요? 저한테 물팔이 쏘지 마세요 난 그럼 바나나 3개를 아아아아아 아 나 저만 본래 아이템 좀 카드 탔네요 아아 30초 이따 출발하겠습니다 어 이거 뭐야 드리프트 어? 구름은 뭐지? 시작 자 물팔이 갑니다 실 오오 물팔이 하나 더 갈게요 실 오? 뭔지? 아 원래 조금 1등에 불리할 수도 있어요 지름길 타셨죠? 아니요 네 네. 탔습니다. 지금 바나나 밟으셨어요? 밟을 뻔했어요. 바나나 더미 공격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어? 뭐야?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실리... 아! 오, 잠깐만! 졌습니다. 저는 처음에 조금 드리프트, 그리고 부스터를 아예 사용을 많이 못 하실 줄 알았어요. 거의 일반 유저 특성상 뭔가 드리프트, 그리고 부스터를 잘 사용을 안 하시고 그립 주행을 많이 하시는데 드리프트 욕심! 그리고 부스터 욕심이 굉장히 크셔서 스티그전을 더 재밌게 즐기실 만한 스타일이신 것 같습니다. 뭔가... 아이템 전은 확실히 이렇게 알록달록한 카트가 예쁜데 스피드 전은 그 심플한 그 조그만 거가 이렇게 딱 귀엽더라고요. 작으니까 좀 더 뭔가요. 움직이기도 편해 보이고 저를 딱 볼 때도 이렇게 별로 방해가 안 되니까 이 카트가 심플한 게 좋아 보여요. 플레이 스타일도 그냥 스피드 유저세요. 스피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배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